일단 나오신 김에 리코더 마스터가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? 직접 연주로 한번 부탁을 들어봐도 될까 싶은데요. 네 알겠습니다. 어떤 걸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? 왕브레빙이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을 바꿔서. 진짜 8번은 장난 아닌데. 알아요? 아쉽나가요? 7번보다 8번이 세죠. 소위 말해서 저희가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거든요. 알죠 알죠 알죠. 펌프에 나왔던. 복어를 해주시겠다고요? 함께 또 연주를 해주실 건반을 연주해 주시겠습니까? 아 건반이시군요. 네 그 후임인데. 재즈 피아노 하시는 형님이에요. 후임인데 나 이러는 형님이시고.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서. 아니 그러니까. 인상 자체가. 인상 자체가 무쌍이시네. 자 그럼 두 분 연주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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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Jump. 와! 이거 좀 예술의 전담 가야 되니까. 이거 좀 예술이 돋는다고 해야 돼, 예술이 돋는다고. 계속해서 이제 베토벤의 8번, 8번. 8번, 8번. 3가지 정도. 9번, 8번.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월 씨도 그 단소를 좀 하신다고 근데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단소를 독도알이랑 독도야 간밤에 잘 있었느냐 와 아 근데 이거 이거 약간 약간 촤라해서 세월이 단밤에 잘 있었느냐